반갑습니다 박상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미드데이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중반까지 다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드데이겠죠 그죠 표지 예쁘죠 그죠 행성상성원 입니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소개인데 선생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매번 소개를 해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강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뭐 교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년 전 사진이라서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자 볼게요 음 요거 보시면은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있는게 특강 이쪽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는 다 특강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엔 다 했고요 코어 특강 뭐 지금 현재 찍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드데이 모의고사 동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브레이크로 이제 넘어갈 건데 그 사이에 이제 6평 대비 모의고사 및 수능 대비 모의고사입니다 이건 뭐 언제 풀어도 상관 없으십니다 알겠죠 전 전 범위이기 때문에 상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 발매 일정을 갖다 궁금해 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요거는 5월 16일 오픈 예정입니다 오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8월 9월 10월에 이제 쭉 뭐 데이브레이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다 이제 완강 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교재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교재가 나왔어요 요거 이제 봉투입니다 예쁘죠 미드데이 모의고사 이게 이제 행성상훈 성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뭐 그 뭐냐 그 이 성훈 자체가 그 가운데 이제 백세계성도 보이고 그런 성훈인데 그냥 사진 보세요 예뻐가지고 넣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어 보시면은 당연히 수능 대비 모의고사 6평 대비 모의고사고요 2회에 취소록되어 있고 스마트 코드 뭐 이거 해설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oma 카드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교재 특징 볼게요 일단은 1회 하고 2회 두 개가 있는데 예상 등급컷이 이제 1회는 한 4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 35인데 어 기출에서 활용된 소재를 재가공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낯선 느낌을 주는 그런 모의고사 만들었고 6평에서 마주치게 될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습니다 1회차에 비해서 좀 더 도전적이고 낯선 소재를 다수 활용했지만 난이도는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낯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 풀고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소개인데 미드데이 분석서입니다 이 분석서는 항상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에요 요거 요거 분석서 두툼하죠 그죠 분석서는 항상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분석서인데 분석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트로에 빠른 정답 단원 분류 총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어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런 거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쌍둥이 문항 집어넣고요 출제 의도 및 연계 포인트 선지별 자세한 해설 연계 기출 문항 수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눈이 안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전부 다 너무 스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전에 옛날에 그냥 넣었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스포가 되더라고 답도 다 알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모자이크 처리 했으니까 보도록 하세요 어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강의 구성인데 당연히 전문학 해설 강의 합니다 선생님 항상 그래가지고 그래서 60분 정도로 해야 되는 2강 정도 스튜디오 강의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보시면 이제 강의 특징인데 선생님 강의 특징은 뭐 다 한결같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고 논리적인 개념 전달을 하고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구과학은 그리고 수험생이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선생님 항상 실수 노트만 달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 그런 부분들 정리할 거고 최신 출제 경향 기반으로 당연히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는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땐 항상 중요한 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거든 그게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는지 되게 중요해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낯선 자료를 접했을 때 대처 능력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다 내가 맨날 FAQ라고 부르는데 FAQ 자 전문화는 신규 자작 문항인가요? 작년과 겹치는 문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문항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는 사실은 이거는 매번 그러는데 매번 전문항 다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썬라이즈 이클립스와 난이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썬라이즈 이클립스가 좀 더 어렵다고 봐요 썬라이즈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6평 대비긴 하지만 난도를 아주 높이진 않았는데 좀 문제에 좀 짜임새가 있게 좀 넣어놨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상중 하위권별 모의고사 추천해 주세요 그냥 다 푸세요 알겠죠? 특히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하위권의 이유는 개념이 안 돼서 그래 모의고사를 추천하지 않아 그럼 차라리 하위권은 알겠죠? 그냥 모의고사는 푸실 거면 그냥 다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레벨을 나누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끝났을 때 나를 테스트하는 게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고 오답 정리하고 뭘 틀렸는지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 그 공부는요 틀리면서 배워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맞추는 거잖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똑같은 주제를 여러 번 틀리다 보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지고 다시는 안 틀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공부의 여러분들 왕도입니다 왕도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학습도 학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선생님이 기본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기본기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개념이 여러 개가 합쳐져서 나오기도 하거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과정이야 알겠지? 그걸 우리가 할 거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지컬을 키워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부의 피지컬이 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가보자 자 그래서 미드데이 모의고사 표지 예쁘죠 그죠?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